포항시에는 오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앞서 보도된 포스코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포함해 모두 4명 발생해 43명으로 늘었습니다. 포항 40번 확진 환자는 34살 여성으로 포항 14번 확진 환자의 가족이며 포항 41번 확진 환자는 67세 여성으로 대구 확진 환자인 아들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42번 확진 환자는 65세 남성으로 성주의 확진 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